네, 안녕하세요. 쇼그레이팅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주란 게이토에서 나왔어요. 게이토 일렉 카드 케이스고요, 베이스용입니다. 폴리에틸렌 재질과 블랙 파우더 코팅이 되었고요. 그리고 TSA 잠금장치까지 고퀄리티의 자재가 다 착장이 되어 있어요. 게이토는요, 2000년에 설립되어서 아껴 온 케이스뿐 아니라 의류나 음영기기용 케이스 생산해 온 브랜드인데 얘가 게이토 TSA 케이스는요, 좀 편리함 그리고 보호기능 모두 담은 완벽한 케이스로 제작이 된 카드 케이스입니다.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그리고 견고하고요. 그리고 교통안전부의 인증을 받았대요. TSA 인증. 그래서 잠금장치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좀 뭔가 더 안전한 그런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그립 같은 거나 이런 느낌적인 것들이 게이토 좀 기능성 그리고 뭔가 편리성을 굉장히 중점한 그런 일렉 카드 케이스입니다. 게이토 로고도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쫙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로고죠. 자, 안쪽을 좀 가볼게요. 안쪽으로 보면요, 좀 뭔가 되게 두꺼운 블랙 플러시가 되어 있네요. 인테리어가 되게 좋아요. 되게 플러시해서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감싸고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쪽이 좀 확장이 됐어요. 넥크레들이. 그래서 좀 더 안정성 있게 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짠. 와, 거의 뭐 한 반 이상을 넥크레들에 거의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뭐 자그마한 이펙터 뭐 이런 것들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. 뭐 헤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뭐 항공펜이나 이런 게 할 때는 여기 헤드를 한번 감싸주셔야 돼요. 혹시 모르니까. 굉장히 핏이 되게 좋게 딱 떨어지네요. 와, 이 잠금장치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뭔가 진짜 캐리어 느낌의 좀 고급 캐리어스러운 그런 느낌의 잠금장치입니다. 오, 무게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베이지를 넣는데도 약 살짝 무거운 감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되게 안정적이게 지금 악기가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드케이스고 와,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네요. 역시 송잡이도 뭔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네, 가격은 19만 8천 원이고요. 해외여행이나 요즘 또 해외도 다 끌렸으니까 악기 보호하면서 내 악기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걸 보정해 주는 하드케이스이죠. 게이토 일렉 하드케이스 베이스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텔디 플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